울산시는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가 이루어지면 울산 청년에게 현재보다 취업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울산시는 김종섭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남의 지역 인재 채용 규모가 울산보다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울산 청년들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 울산시는 또 울산대학교 자체 검토 결과에서도 경남의 이전 공공기관 11곳이 이공계 인재 채용 수요가 많아 울산 청년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습니다.